안녕하세요 장터목 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웅님이 tvn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 프로그램에 나오고 아직도 그 깊은 감동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 뿐만 아니라 팬이 아니었던 일반인분들의 반응도 지금 너무나 핫한 상태입니다. 특히 tvn 유퀴즈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청년층 학생층에게도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였는데요. 프로그램을 보고 영웅님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영웅님 팬으로 입덕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퀴즈 프로그램 맨 처음 도입 부분에 영웅님에 대한 영웅전이 나올 때 유리 조각에 찔려 얼굴이 찢어져 몇십 바늘을 꼬맸는데 어머니가 안쓰러워 할까봐 얼굴에 나이키가 생겼다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영웅이었다는 부분에서는 너무도 일찍 철들었다며 영웅님의 성품이 진국이라고 하는 일반인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웅님을 몰랐던 분들도 영웅님에 대해 세세하게 알게 된 것인데요. 대형 콘서트를 열고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 정도면 스타로서 자만할 법도 한데 영웅님은 유퀴즈에서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오히려 영웅님은 긴장한 모습을 보여 팬들의 마음도 조심스럽게 시청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만큼 깨끗하고 선량하고 겸손한 인성을 지녔기에 전혀 스타라고 의시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영웅님은 유퀴즈 마지막에 이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몸과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자꾸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말로 팬들의 가슴도 울렸습니다. 팬들은 영웅님의 어떠한 한 가지 모습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닌 영웅님 자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멜론 스밍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멜론 스밍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웅님을 처음 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영웅님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 가셔서 구독과 가입을 해보세요. 더욱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럼 오늘도 영웅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멜론 스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너무 느려서 답답한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멜론 가입부터 배워야 하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멜론 가입 방법 기초편 멜론 설치 방법 먼저 멜론 어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앞에 핸드폰을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해주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클릭해주세요.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멜론을 한글로 적어줍니다. 멜론 어플이 나오면 멜론 어플을 선택하여 설치를 눌러주세요. 멜론 어플 설치는 무료입니다. 핸드폰에 설치된 멜론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멜론 가입하는 방법 멜론 첫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상단 석삼자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해주세요를 클릭해주세요. 카카오톡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다면 카카오톡 계정 로그인으로 가입하세요.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카카오톡 계정 확인하는 방법 만약 카카오톡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맨 아래 점 세 개를 클릭해주세요.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개인 보안을 클릭해주세요. 카카오톡 계정을 클릭해주면 카카오톡 계정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멜론 이용권 구입하는 방법 영웅님 스밍을 하려면 스트리밍 이용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안내 문구가 뜹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처음 가입하는 분에게 주는 프로모션 이용권입니다. 2개월 동안 100원으로 멜론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0원 이용권 구매하기를 클릭해주세요. 100원 이용권을 결제해주세요. 핸드폰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스트리밍 이용권까지 구매했다면 이제 스밍을 해보겠습니다. 영웅시대 원클릭 스밍하는 방법 영웅님 팬들이 스밍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클릭으로 영웅님 팬카페인 영웅시대 권장노래 모음을 자동으로 재생 목록에 담는 방법입니다. 원클릭 스밍 리스트란 많은 분들이 같은 노래 모음으로 영웅님 노래를 들으면 차트 순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영웅시대에서 권장하는 노래 리스트로 스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웅시대의 카페 어플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영웅시대의 공지 중에서 원클릭 스밍 리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자신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기종이 안드로이드 폰이면 안드로이드 링크 클릭 아이폰이면 아이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이 멜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안내창이 뜨면서 곡을 재생하시겠습니까?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재생 목록이 화면에 뜨면 원클릭 스밍 리스트를 다운받은 것입니다. 스밍하기 전 설정하는 방법 스밍하기 전에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상단에 석삼을 클릭해주세요. 설정 메뉴를 클릭하세요.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화면을 내리면 캐시 관리 및 용량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캐시 적용을 오프로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멜론 다운로드 방법과 가입방법, 스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스밍은 덕질의 기본이에요. 숨 쉬듯 24시간 스밍하도록 노력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